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쉽게 배우는 프리미어 2020 기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리미어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포토샵 이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은 딱 맞춰진 구격에 의해서 작업을 하면 되지만 이 프리미어는 내가 맞춘 규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는 상대편의 규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는 상대편이 어디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그런 상황에 최대한 맞춰서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처음에 세팅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앞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 있는 소스를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얹으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된다면 이 시퀀스 세팅이 한말로 제일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이걸 잘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했던 작업을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명심해 주도록 하세요 이 시퀀스 세팅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되는지를 한번 일단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여기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를 소스를 얹었어요 시퀀스 세팅을 새로 하지 않고 여기에 소스를 얹고 똑같은 상황을 시퀀스로 이제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 일단 이 영상을 얹었습니다 그러면 확대를 좀 해볼게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얹고 보니까 안 맞아요 다른 영상을 얹어야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을 얹어볼까요 자 얹게 되면 물어보죠 지금 먼저 번에 제가 얹었던 이 소스의 세팅과 지금 새로 얹은 소스의 세팅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로 다시 바꿀 것이냐 아니면 원래대로 할 것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바꿔도 되지 않냐 만약에 체인지 시퀀스 세팅을 하지 않고 킵 이그지스팅 세팅을 해주게 된다면 즉 원래 제가 소스를 얹었던 세팅 그대로 이제 간다 한다면 여기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때 여기서는 바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딘가에 영상을 보냈다거나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약간 줄여 볼게요 여기서 원래 소스는 사이즈가 좀 작은 소스였다고 칠게요 자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여기 있는 이 영상은 얹었더니 자 요만한 사이즈였어요 근데 새로운 여기 영상을 이제 얹었죠 근데 이 영상은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원래 우리가 얹었던 사이즈 요거보다 더 큰 게 얹혔는데 자 이 영상 사이즈 자체를 우리가 여기 있던 거 그대로 그냥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잘려 나가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 잘려 나가는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전부 시퀀스 세팅에서 잡아 주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자 또는 이거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반대의 경우는 자 처음에 이만하게 큰 사이즈의 영상을 우리가 얹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거를 가져왔다 근데 작은 거는 사이즈가 요만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빈 공간이 당연히 생기죠 예 이런 부분들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비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건 안 되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세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얹을 소스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사이즈가 돼야지 좋겠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영상을 사이즈를 여기에 딱 맞췄는데 이거보다 큰 사이즈 영상도 있고요 또는 사진은 비율이 또 안 맞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다음 또 어떤 영상은 또 작아요 자 물론 이 사이즈에 맞춰서 찍은 것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은 거를 얹으면 요렇게 보이고요 큰 거는 또 이렇게 나오고 자 비율이 안 맞는 거는 또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까만색 여기만 보였다가 사방에 다 보였다가 전체적으로 꽉 찼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죠 이러면 나중에 보는 사람도 허접해서 도저히 못 볼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이즈 영상을 만들 것이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스가 어느 정도는 비슷비슷하게 사이즈가 좀 맞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틀린 사이즈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자 이거는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우선 영상 사이즈가 이제 하나로 요렇게 고정이 돼 있다고 칠게요 영상이 요렇게 고정돼 있는데 소스가 좀 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이 틀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경우는 예를 들어 큰 사이즈의 영상이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 얹은 다음에 줄이는 거죠 비율을 줄여서 사이즈를 줄여서 최대한 줄여서 요 안에 집어 넣는 거죠 꽉 차게끔 되도록이면 영상은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최대한 줄이고 해서 안쪽에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비율이 안 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얹었더니만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이 비어서 까맣게 나오죠 자 이럴 때는 이 영상을 이쪽으로 잡아당겨서 느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똑같은 비율대로 있는데 여기를 잡아당겨서 이만큼 느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바로 서 있던 사람이 찌그러져 버리죠 이렇게 아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이런 영상은 없는 거죠 일부러 좀 요새 옛날 레트로 느낌 같은 건 낸다고 일부러 이렇게 막 좀 싼 티 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한 경우는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키워서 이만큼 채운 다음에 나머지 넘는 부분은 안 보이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 대신 영상의 주된 부분이 어딘지를 잘 생각을 해서 자 이 부분이 좀 많은 주된 부분이 보여야 돼요 그럼 요걸 좀 내려서 이런 식으로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아래 부분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많이 잘려 나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요만한데 작은 사이즈가 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얹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만한 사이즈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전부 시커멓게 빈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키워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 원래 사이즈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뿌옇게 나오게 됩니다 좀 심하게 키우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작은 사이즈는 안 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일 때는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 보셨겠죠 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영상이 뭐 4개가 붙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보신 적도 있고 또는 테두리에 요렇게 해서 세 글짝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글씨 텍스트 같은 거 넣어주고 영상을 안에다 작게 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비슷한데 약간 작아요 그러면 키워도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작다 그럼 키우면 무조건 깨지게 되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들 보시면은요 그런 것들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연예인이 거기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갑자기 무리를 일으켰죠 그래서 원래 있던 영상에서 그 연예인이 나온 부분을 전부 편집한단 말이에요 여러 명이 이제 서 있죠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연예인이 이번에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연예인을 안 보이게 해야 돼요 방송가에서 퇴출이 됐다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없앨까요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걸 잡아 땡기면 늘어나서 안 되죠 옆으로 퍼져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율대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16대 9다 그러면 줄였을 때도 16대 9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안 보이게 이 부분을 잘라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줄인다기보다는 자르는 거죠 비율대로 잘라주는 겁니다 여기가 이만큼 줄어들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른 영상을 여기에 얹었더니만 당연히 작은 게 얹어지니까 이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여기 키워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상들 보면 뿌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잘 한번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이런 사이즈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방송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더군다나 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명심하셔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와 이 영상 두 가지 다 사이즈가 얼마인지 보실 때는 이 영상을 즉 소스를 우측 클릭합니다 우 버튼 마우스 우 클릭한 다음 위에 가시면은 프로퍼티스라고 나오죠 이 프로퍼티스 눌러주게 되면 이 영상에 대한 정보가 보여요 사이즈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프레임 총 길이 그 다음에 픽셀 어스펙트 래시오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코덱 이런 것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사이즈를 보면 1920x1080 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있던 이 영상은 사이즈가 얼마일까요? 또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1920x1080이 맞긴 하네요 그런데 프레임이 약간 틀리고 그 다음에 코덱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시퀀스를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 없는 거 말고요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 버튼을 여기 빈 공간에 클릭을 하는 겁니다 비어있는 공간에 우측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 New Item에서 Sequence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여러분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작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보일 거죠 그러면 일단 NTSC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NTSC는 뭐냐 8방식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유럽 방식이 되겠어요 유럽은 1초에 그림이 25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TV는 30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29.97 프레임이 돌아가요 이런 문제 때문에 프레임 수가 틀려서 이 유럽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NTSC로 잡는데 이 NTSC는 TV용이에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컴퓨터 모니터에서 보고자 한다면 거의 대부분 AVCHD로 고르시면 별다는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저장했을 때 어떤 디바이스에 쓰든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VR이라든지 레드라든지 XD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또는 DVC 프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방송용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거고 처음 하시게 되는 분들이 목적은 보통 유튜브라든지 이런 컴퓨터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간단하게 TV에서 보고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다른 거는 고려하실 필요 없고 이 AVCHD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물어보시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거 알아야 됩니까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할 게 아니라면 만약에 전문적으로 하실 거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 AVCHD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20, 1080 일단 읽고요 그 다음 P와 I가 있습니다 이 I는 고려사항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 여러분 TV 송출 방식은 한 번에 많은 정보량을 안테나로 보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이 주사선을 이런 식으로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사이 거를 보내요 그래서 60프레임을 보냅니다 우리가 보통 TV 30프레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I 방식은 초당 60프레임인데 문제는 교차로 보냅니다 이게 마치 한 장으로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사람 눈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본다거나 요새 나오는 디지털 TV 같은 것들은 이 I 방식은 사실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화질이 떨어지겠죠 P 방식은 이것은 프로그레시브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레시브 방식은 1초에 30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 30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픽셀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화질은 좋겠죠 그 다음에 용량도 2배가 되겠죠 이런 I 방식 같은 거에 비해 근데 유튜브 같은 거는 거의 다 P 방식을 지원을 합니다 이 I 방식은 굿에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서버 같은 것들은 용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왜 화질이 낮은 걸 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건 프로그레시브 P 방식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20과 1080의 차이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20을 눌러봤을 때는 사이즈가 1280, 720이죠 그러면 화면 하나에 여기 픽셀들이 가로로 1280개가 있고 세로로 72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80은 가로로 1920개의 픽셀이 있고요 세로로 1080, 1080개의 픽셀이 있습니다 당연히 더 크죠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건 FHD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HD라고 보통 부르죠 여러분 TV 같은 거 이렇게 광고할 때 보면 HD, FHD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FHD고 이거는 HD가 되겠습니다 즉 720이 HD, 1080은 FH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윗단계 가면 이제 2K, 4K, 그 다음에 8K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2K는 이거에 두 배가 되겠고요 4K는 또 그거에 또 두 배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 4K 일단 정도 되면 일반적인 보통 가정용 컴퓨터에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건 램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본 강좌에서는 2K가 아니고 FHD까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2K 방식으로 좀 하고 4K 방식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똑같아요 사이즈만 더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컴퓨터 사양이 이제 많이 좋아져야겠죠 기본적으로 한 32기가 정도는 돼야 한 2K 이상 할 수 있고 4K 정도 되려면 메모리가 한 64기가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CPU도 더 빨라야 되고요 그래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프레임이 있고 50프레임이 있고 60프레임이 있죠 이거는 이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튜브 같은데 올리겠다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30프레임을 가장 기준으로 쓰고 TV에서 연결을 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보신다든지 또는 스마트폰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 이런 걸로 보실 때는 그냥 1080p 30프레임으로 잡으시면 다른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실 부분은 여기 스퀘어 픽셀이라는 거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게 스퀘어 픽셀이 아니고 1대 3, 1대 2.8 이렇게 나오면 예정 방식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16대 9라고 불리는 것은 이 픽셀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화면의 비율이에요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프로그레시브 스케인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고 OK 하시면 해당하는 사이즈의 작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들어다가 이렇게 얹으셔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보시면 우측 버튼 눌러서 프로퍼티 들어가시면 이 영상의 정보가 보이죠 1920x1080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똑같은 FHD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지금 작업한 결과물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HD로만 보이면 돼요 근데 구태어 FHD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용량만 커지고 시간만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예 여기 시퀀스에서 세팅을 잡을 때 아예 720p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거 나중을 생각을 해서 이걸 FHD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런 걸로 잡겠죠 하지만 쓸 용도가 이거 이상은 없다 싶으면 이걸로 당연히 잡으셔야겠죠 그런데 요새 이제 화질이 점점 좋아지고 유튜브도 예전에는 지원을 안 했었는데 이제 4K까지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좀 고화질로 작업을 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인코딩을 할 때 화질을 낮춰서 저장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면 용도에 맞게끔 지정을 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